아유 예쁘다 와 야 여기 완전 명당자리네 근데 혜택 오르는 건 엄청 힘든데 장치가 좋아서 너무 좋더라 정평사 가는 길 문화재 구역 맹소속 1인당 2천원 예 문화재 구역 맹소속 1인당 2천원 문화재 구역 맹소속 1인당 2천원 예 아름다운 오 여기 보이네 하늘이 길건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마다 예쁜 펜이 있네요 극락전 뒤로 가면 길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수가 있고 보호수 사이로 뭐 드릴까요 삼성가 840년 됐다고요? 보호수 극락전과 보호수 사이로 올라가 동산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급경사지역으로 올라가서 천단 조망이 좋다고 역시 급경사지역이요 천단 조망이 좋다고 사나이 삼성 오 오 너무 멋있네요 하늘 너무 예뻐 하늘 봐 아 시원하다 아까 같이 기운이 안 나는데 아 좋네 아우 저 카메라 봐 오 진짜 멋있다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아 귀여워 오봉산 육지점 소나무와 보이는 서양호 멋집니다 야 쎄네 여기는 조심조심 올라가요 오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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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믹 자 너무 좋네 여기 아주 명당자리네 근데 15를 넣는 거는 엄청 힘든데 장치가 좋아서 너무 좋잖아요 4봉, 3봉, 2봉, 2봉 아 거기가? 잘 기도를 막하고 여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잘 가보고 싶은데 그럼 그거는 여기 정말 멋있대 정말 멋있대 여기가 천단일거야 천단일이 천단일이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야 당신도 알아내야 내가 거기에 수이로 남들 멀리춤 갈리춤 멀리춤 우리 일자메기로 온거야 백꽃봉 소나무가 백꽃같이 생겼는데 여기 소나무가 얘 멋있어 소요르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계단길 왕경사 길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봉산 정상 1.4 오봉산 정상 1.4 오봉산 정상 1.4 오봉산 정상 1.4 공산 최고의 공산 최고의 지금 봐요? 저 앞에 바이든 마트 봐, 저 왼쪽에 저기 뭐야? 맨날 묶음밥을 해달리다가 집에서 오니까 이렇게 반찬이 많습니다. 밥도 잡곡밥에 너무나 맛있는 건강식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봉산 정상 오봉산 정상에 왔습니다. 오봉산 정상에 왔습니다. 사봉 내려가는 길인데 정평사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무방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게. 나무방 흠통바위 아유, 귀찮아. 이거 말해. 길 자고 내려가라고. 그리고 위엄 구간이다. 급경산입니다. 조심조심 계곡 따라 하산하는 길입니다. 이건 계곡길이네. 물이 쫄쫄 내려가네. 응. 대수는 안 나가. 대수는 안 나가. 사과과 뚜껑을 높이. 그러나 오는 안 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